여기가 아닌데. 어떻게 된 거예요? 너는 어떻게. 내가 100%라 그랬어. 너는 현치해. 일로와 일로와. 너는 어떻게 예상을 그만큼 벗어나지 않냐. 야 너 100%라 그랬거든 일로 와. 아니 오빠 오해가 있는 게 왜냐는요. 오빠 힘쓰는 게 오늘 없다고 해서. 저 야비한 사람으로 선택한 거예요. 오빠는 안 야비하잖아요 오빠. 얄리워 죽겠어 이렇게 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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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자 더 먹자 빵 빵 나도 오빠랑 같이 가고 싶다 종국이 형 저런 거 싫어해 이거 자꾸 꺾어 오빠랑 같이 먹자 소민이 얘기해 소민이 얘기해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어 야 너 그만해 너 나와 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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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전소민 옛날 사람 아니요 일부러 틀 아니야 아니야 소민아 너 아니고 알아 아니야 소민이 아니라 그랬어 너 일부러 틀린 거지 너 악령이지 야 너 왜 이렇게 못 맞춰 악령이 중간에 막 빠지기도 하나? 여기 있다 야 여기 누구 있나요?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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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것들이 왜 다 왜 다 여기 있는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기 왜 와요 오빠 아니 여기 바닥에 바운드 한번 하고 아니 소민아 앞으로 좀 와 소민아 라인 앞에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뒤를 가 여기 있잖아 그래 또 나오셨잖아요 학교 들어와 그래 학교 들어와 맞나? 너 어떻게 잘하네? 그러면 어디서 가 야 너는 모르는 게 없다 아니 지금 깼으니까 아니 어? 종국이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내 목소리 기교로 들어준 적이 없거든? 야 소민아 소민아 속지마 호민아 아 속지말라고 맨날 많이 뚫지면 안 돼서 목욕과 맨 오카맛 무서웠잖아 무서웠잖아 벌레카마 마피아는 조용히 안대를 벗고 한 명을 때려주세요 자 여기 자 탈외비 그렇지 뒤에 자 탈외비 그렇지 뒤에 아 아 진짜 누구야. 아 진짜 누구야. 여기 테이블 테이블. 필살기다. 왜 그래요 오빠 나한테. 왜 그래요 오빠 나한테. 아 무섭게 왜 쳐다봐요. 이게 뭐야. 야 코믹이야 좋아. 코믹이야. 네가 제발 했구나. 내가 제발 했어요. 야 관객이 일을 안 하는데. 야 표정이 뭐야. 아니 이게. 제가 드라마에 짜메오로. 신형 언니 선배 가수를 출연을 했는데요. 예예. 이거 흘렀다 하더라. 이거 뭐야 이거. 여러분. 참 참 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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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뭐 신경? 야. 3개는 못 때려. 3개는 못 때려. 너 얼마 만에 맞아 보려고 따지니. 야 얼마 만에 맞아. 그래 그래. 김종국이 나보다 동생이었으면 반쯤 직여 났을 것이다. 야 야 이거 인정해. 너 맞잖아. 야. 야 빨리 했잖아 야 이거 인정이지 야 무슨 목욕탕 바닥같은걸 저기 봐가지고 타일 인정이래 왜 화장실 타일 화장실 타일 이거 인정이지